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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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나쁘게 어떻게 됐냐면 그 아버지가 이제 국민회장 국민촉성회장이라고 했거든 그때 그 당시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봉사했지 참 봉사하다가 유교가 나가지고 그러니깐 피랑 갔다 집을 들어오니까 집들은 심장염 쓰고 들어왔었거든 들어왔는데 밤에 이제 좀 쉴려고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습격을 한 거야 그 유교 당시니까 이놈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그때는 낭파불 켰다고 낭파불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사람 들어오는 소리가 나 그래 낭파불을 저 새끼들이 탁 올리더라고 올리게 가지고 딸그락딸그락 들어오고 들어오는 거야 방으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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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뭐 낭파불을 저한테 들어온다고 그래 자기만 붙은 머리에 콱 들어간 거야 얼타 낭낭 취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냥 낭채를 냈다 뛰는 거야 뛰려하니까 좌우로 꽉 퍼이라고 했는 거야 짝대기를 하더라고 근데 창문이 어렵겠어 근데 어떻게 급한지 창문은 밑에 뛰니까 그런데 짝대기 들어오는 대로 기절하더래요 기절해서 튀어 있어 달아나고 자기는 살아서 춘천 동생네 집으로 살았는데 얜 대신 간 거야 그러니까 815가 되니까 이제 술렁술렁 하더라고 위험하다고 이제 아군이 거진 쳐들어간다고 위험하니까 815... 바로 14일 날 얘를 체포를 해 간 거야 그 내무소라 그랬어 그때는 체포를 해 가지고는 사흘 있다가 17일 날 본사로 데려 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서 내가 그 내무소로 탈출소로 갔는데 시세히 간 사람이 내가 7시까지까지 기다리고 선 거야 예를 들어 그 화물차 색사위 우리 화물차 하나 뺏겼는데 뭐 화물차 색사위 밟고 위에다 두 놈을 태워 가지고선 본사로 간다고 그러는 거야 나도 가자 하니까 갓날 새끼 너 죽을래 이러더라고 나를 보고 놈 새끼들이 그래서 할 수 없어 이제 차가 발톱이 거는 거야 그래 안으로 쳐니까 엄마 당겨 오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고 그래 가라 버튼이 돌아갈 때 그냥 수리 손을 흔들고 그냥 지방유지지 뭐 그냥 국민회장하고 그 지방유지로 그냥 참 국민... 저... 국민회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청년들 뭐 동원시켜 가지고 그때 백골부대니 뭐 유경이 나기 전에 우리 떡회가 생기다가 우리 함지 그 많은 걸 다 바치고 반날 우리 부인... 나는 또 부인회장을 했어요 자기는 국민회장을 하고 난 부인회장을 했는데 그저 백골부대에 빡 떡회 날고 봉사만 하다가 그렇게 자기가 그날 잡혔으면 학살 다 한 거야 당연히 나처럼 뛰어서 살았지 그날 잡힌 사람은 둘이 죽은 거야 죽였어 그날 밤에 뜬 사람은 살았고 들린 사람은 죽였단 말이야 그날 잡혔으면 학살 다 했어요 다행히 자기는 살았으면 이 아들이 대신이 이렇게 된 거야 생산아 일단 알았으면 좋겠어 생산아 생산아 생산을 모르니 항상 거기다 살았거니 그죠 지금부터 살아왔으면 참 오빠가 살아계셨다면 하고 싶은 말 어디에 있어도 좋으니까 상황이 그래도 살려놓은 상황이라면 좀 너무 그 이념이라든가 이런 걸 고집하지 말고 협조를 하더라도 가족을 이뤄서라도 거기서 좀 남은 생을 살았으면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어떤 생각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생각 때문에 다들 이념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아무 이념을 가져도 좋으니까 살아있어 우리 핏줄 살아있었으면 좋겠고 돌아가셨으면 안심을 취해야지 오늘날까지도 참고 얼굴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모든 것이 다 어디를 원망해야 하느냐 천재 지변이라고 생각하거나 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운이 다 어디를 원망해야 하느냐 요거 뿐이냐. 어떻게 때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가 이렇게 학살당했다고 봐. 나는 학살당했지 않을까. 지금 억울한 것이 학살만 안 당해도 내가 더 억울한 것 같아요. 아들아, 엄마 생전에 만나니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 이 한을 영원히 나한테 풀 것이니 엄마 사후에라도 엄마 불쌍하게 여겨라. 엄마는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고 그렇게 전화할 거예요.